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리 요약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비롯됐지만 제야 전문가의 협격한 그런 기여와 공언에 따라서 2016년 총선부터 대부분의 선거의 여러분들 분석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특별을 조작해 왔기 때문에 조작의 결과물 최종 결과물인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습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증감하는 데 사용한 그런 규칙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규모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무재비하게 후보 간 득표수 증감, 득표수 조작 작업을 해 온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거두절미하고 선거범죄직단이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데 큰 역할을 담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2017년 대통령 후부터 전국적으로 사전특표 조작이 있었고 거의 모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득을 얻는 그러니까 사전특표 득표수를 더해주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의 기획을 행하는 데서는 더불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인물 가운데 외부로 드러난 인물은 2020년도 4.15 총선을 진두지휘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하고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이근영 씨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정값 제가 이야기하는 조작값을 발표해서 우리가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20년도 4월 16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 부정선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가설 수준으로 이렇게 머물러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조작값 방식을 많이 주장했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활용한 조작값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 방송을 보고 장영우 대표께서 엔지니어 출신으로 이 선거 부정문제를 계속해서 규명하게 해서 노력해온 장영우 대표가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 부정선거는 집계조작 서버조작 투표지 분류기 조작이라는 그런 것을 파격적으로 여러분들 깨고 모든 선거 부정문제는 가장 초기 단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부정선거가 완결되기 때문에 이미 4박 5일 사이의 지역선거관이 보관을 마치고 사전투표함이 개표함으로 가는 순간 그 속에는 진짜 투표지하고 가짜 투표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투표기를 돌리거나 수개표를 하거나 선관위가 여러분들 지금 많이 선전하고 있는 완전 수개표라는 것이 다 가짜 투표지를 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집계조작에 초점을 맞췄던 것을 방향을 완전히 선회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진행되는 동안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냐를 추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인수가 확보가 되면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는 것이 사전투표를 한 2, 3주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표가 필요한지 마포오리는 몇 표가 필요하고 종로군의 몇 표가 필요한지를 그동안의 여러분들 역대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국민 성향이라는 여론조사 성향을 보면 본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천표를 집어넣어야 했다. 그럼 5천표라는 것은 두 표당 한 표씩을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천표가 필요하면 천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얼마나 뻥튀게 해가지고 천표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는 과정에서 두 표당 한 표를 집어넣을 건지 세 표당 한 표를 집어넣을 건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수가 확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됐을 때 한 7.5%를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가지고 3만 7771표 정도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결정하면 3만 7771표를 어떻게 뿌릴 것이냐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3만 7771표를 뿌리기 위해서는 대략 두 표당 한 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렇게 이제 그게 모든 얼개가 나오는 겁니다. 얼개가 나오면 그렇게 해서 한 표 두 표 세 표 때 여러분들을 미조투표에 투입하고 네 표 다섯 표 여섯 표 때 미조투표에 투입하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전투표일 날 시간이 경과되면서 당일 투표율 보다 얼추 17% 이상 정도가 높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떻게 그 인간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했는가 그 부분에서 실마리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날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 프린트로 출력한 위조투표를 투입했냐 4박 5일 사이에 투입해야 되는데 아니면 인쇄스 왕창 찍었으면 투입했냐 그것만 지금 남은 겁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투표주 분류기 여러분들 발급 그런 속도라든지 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컴퓨터가 갖고 있는 제야 전문가 말씀은 이렇습니다. 컴퓨터는 건너뛰기를 못합니다. 1번 2번을 염창동 사전투표에서 이런 투표용지를 발급하게 되면 3번은 띄우고 4번을 여러분들 염창동 사전투표소에서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3번을 어디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조투표제가 아마도 투표 분류기 뭐죠 제3의 장소에서 프린트 출력물로 돼서 투입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안하는데 그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기계공학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전자공학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찾아낼 수 있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조작을 했냐 문제가 이제 실마리가 아직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방송이 나가게 되면 전문가들이 방송에 대해서 논평을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옳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가설들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가설들을 수정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선거 사기 시력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난 게임이 아니고 4월 10일 날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발언은 뭔가 아닐까 2017년에 하던 방법이 2023년 또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도 동일하게 한 겁니다. 방법이 변한 게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위조 사전투표도 확보하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산 여러분들 조작해서 여러분들 당일투표보다 여러분들 올리고 당일투표 투표보다 더블당 후보를 여러분들 올리고 그다음에 위조투표를 만들어 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크게 이변이 없으면 크게 이변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특위가 요구한 것처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 가지고 위조투표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조치를 국민의힘이 관철시킬 수 없으면 그러면 4월 10일 총선 그대로 여러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얼마나 할 거냐는 그 양반들이 결정하겠죠. 눈 깜고 안 하겠습니까? 한 번만 하면 다 내기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눈 깜고 안 하겠습니까? 이까지 여러분 밝혀진 거죠.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소 확고적이지만 이렇게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브레이크를 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학술적이지만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고 여러분들 잘나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단톡방 같은 데 많이 확산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부정선거를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킹덤 북스에서 나온 기독교로운 세계역사 여러분께서 좋은 양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4권 도둑놈들이 너무 많죠. 도둑놈들 5권 지방성을 다룬 것 그다음에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께서 보급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